연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당뇨경계선인데요. 지난주부터 비타민C하고 레몬을 병행해서 먹었더니 소화도 잘 되고 식단 조절되는 것 같은데 살은 잘 안 빠지네요. 많이 먹는 편도 아니거든요. 소화도 잘 되고 그러시니까 살도 더 잘 찌겠네요. 그렇죠? 살을 빼고 싶으신 그런 것 같은데 살을 빼고 싶으시면 비오유키소 다이어트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을 빼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몸에 있는 문제를 없애야 됩니다. 몸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몸은 원래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몸의 상태가 나빠져간다. 나빠져간다,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또 소화가 잘 안 된다, 장이 나쁘다, 기타 등등 많은 요인에 의해서 내가 먹은 것이 내 몸속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잘 사라졌습니다. 먹으면 사라지고 먹으면 없어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먹으면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고 해. 세포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세포대사가 잘 되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세포대사가 잘 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게 뭐죠? 어떻게 되어줘야 건강한 거죠? 잘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자야 되고요. 운동도 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잘해주는 것이 건강해지는 비결이고 건강해지면 자연적으로 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살이 빠지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나쁜 곳을 먼저 고쳐야 다이어트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다이어트법은 뭡니까? 건강해지는 것이다. 라는 건데 그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냥 단식을 해버리더라. 단식을 일정 기간 반복,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된다. 라는 건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생식을 먹는다든지 채식을 한다든지 먹는 영양성분의 양을 극도로 자꾸 줄여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건 몸이 나빠져가는 길이인 거거든요. 현미 채식이나 생식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요. 정말 건강해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 전부 다 그렇게만 하면 다 살이 빠지는 걸까? 건강해지는 걸까라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굶어가지고 빼는 거는 결코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로요. 비만한 사람들이 생식을 하거나 채식을 해가지고 살을 빼는 거 그거는 살 빠질 때까지 어느 정도 하는 거는 괜찮죠. 왜냐하면 비만한 사람의 경우에는 칼로리를 줄이는 게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몸에 질병도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누구나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아무한테나 몸이 나쁘면 생체식을 해라. 아무나 육식하지 말고. 그렇게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은 몸이 망가지더라 라는 겁니다. 짧게 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끝나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몸이 나빠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살이 찌는 거니까 대사가 안 되는 거니까 몸에 나쁜 것부터 없애라. 그게 예를 들어서 혈당이 있다. 혈압이 있다. 그럼 그런 것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이어트를 한다. 어렵죠. 소화가 안 되고 있다. 변비가 있다. 설사를 한다.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한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건강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내 몸이 알아서 살을 빼주기도 하고 또 빠진 살은 지워주기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그것만 가지고 될 게 아니라 각종 영양소들을 잘 넣어주는 게 좋고 특히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이거를 꼭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 is so hard to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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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ruth is so hard to find